안녕하십니까 TV 민생연구소 차성연구원 김교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올해부터 말이죠.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올 수 있는 생활쓰레기의 양이 지자체별로 제한이 되는 반입통량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체 이 생활쓰레기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궁금하세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 관리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이 이쪽으로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품목벌 재질별로 선별작업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성학이 편리하게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압축을 하는 과정이 있죠. 그렇게까지를 우리는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대충 훑터만 봐도 양이 진짜 일단 엄청납니다. 그렇죠. 하루에 그러면 이게 소화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 건지. 하루 우리 은평구에서 발생돼서 들어오는 양이 양 한 60톤 정도가 돼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재활용율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서울시 25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한 50대 50 정도를 봐요. 재활용율을.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좀 보실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은 뭐 재활용을 아주 투명한 봉투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잘 좀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아이고. 이게 뭐야? 이거는 무슨 뭐 이게 이게 모아는데 쓰는. 해초리 아니고 해초리? 아 문발 문발. 뭐 뭐야 문발. 사실 뭐 이런 거는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김밥 받는 데. 아이고 여기 보니까 가방이 가방도 이렇게 나오고. 야 무슨 가방이 여기서 나오냐? 이런 것들을 재활용 봉투 속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아이고. 이건 뭐예요? 아이고. 야 이거 이렇게 또 고춧가루까지 또 이렇게 해서. 아니 이걸 왜 버리셨지? 네? 야 이거 지금 이 쓰레기 점이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단어가 총체적 난국. 이거. 이거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 소개를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담아요.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따로 포장을 해서 배출을 해 주셔야. 저희가 선별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비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페트병에 캔까지 있네요. 스티로폼도 있고요. 네 스티로폼도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뭐 휴지도 있고. 이게 지금 어쨌든 겉면은 스티로폼이잖아요. 안에 이제 라면 내용물이 이렇게 묻어있는데 이것도 재활용이 돼요? 이것은 사실은 지금은 재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요. 그래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부셔서. 부셔서. 고용화 연료를 만드는 방법이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그 공장에서만 보이는 그 컨베이어 배트 아닙니까? 예예 그렇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맨 앞에서. 앞쪽에서는 종류 제거하고. 그 다음에 비닐 제거하고. 페트병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별로 선별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 알매뉴 선별기까지가 저희가 도입이 돼 있어요. 소리 중에 유리 막 깨지는 거리도 들려요. 그렇죠 다 섞여있는 거죠 그렇죠 막 섞여있어요. 그렇죠 손 대임 사고도 많이 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주사 바늘같이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렇게 손으로 전부 다 만지다 보면은 대임 사고 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깨졌을 때 깨졌을 때 얘를 다시 갈아가지고 분쇄를 해서. 다른 병으로 재탄생을 하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선진국에서는 재사용률이 병이 하나가 딱 탄생이 되면은 최소한 40회를 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많이 해야 8회를 한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있어요. 두 자리 10번도 아니고. 그렇죠. 8번을 얘가 재사용을 할 수가 있답니다. 분리배출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분리배출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우리 시민들 의식을 빨리 바꿔서 분리배출에 진짜 참여하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분리수거 철저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줘요. 우리 시민들 사이트에 있다면orsa 지금 이 날씨가 보면서 물 Agent인 여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